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브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는 가치의 변동성이 크고 마약거래나 다른 범죄활동과 같은 불법행위가 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한 면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의 가상통화도 위상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들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